그들은 정말 두렵다. 제가 586 운동권 세력이나 핵심 세력이나 그리고 또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의 마음속을 들어가서 들여다볼 기회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언행을 통해 가지고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4.15 부정선거 여기 틀렸네요.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2주년 현재 모습은 소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첫 번째 작은 주제는 야반도주를 왜 그들은 시도하는가.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중범죄를 범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조선의 사슬은 제목이 검찰총장 면담을 피하면서 침묵 모드를 유지하는 문재인 비리덕기법 찬성하는 건가. 비리덕법은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겁니다. 행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거죠. 국가의 근간인 행사법 체계를 본인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것을 두고 사슬은 비리덕기법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안한 거죠. 역대 어느 정권에서 나가는 그 전날까지 이렇게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그 보호법안도 무슨 특별 법안이 아니고 그런 한나라의 행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종류의 무리수를 초강경수를 두는 것은 다르게 보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행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172명 가짜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5월 초까지 이 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검찰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표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국민 피로와 정치 혐오를 키워서 안 된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오수 총장의 면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청와대 측은 국회 결정 전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 책임자이면서도 이 법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뒤로 빠진 것이다.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수혜자가 문 대통령인데 이분이 뒤에서 진두지휘 안 하겠습니까? 늘 해왔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검찰 경찰 수사권 분리를 힘으로 밀어붙인 바 통과시켰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대선 공략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도 안 돼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무너뜨리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다. 수사권 박탈은 검사에게 체포, 구속, 압수수색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한 헌법 취지화도 맞지 않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법안 저지에 찍을 걸겠다며 탄핵까지 자청한 판국에 면담을 피하면서 숨는다면 책임해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보통 인간이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보호법안을 각자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나가는 전날까지 이렇게 악행을 거듭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침묵한다면 자기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국가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방조한 셈이 된다. 이번만은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 세우고 상식 회복을 요청하길 바란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안 하겠죠. 겁이 나니까. 겁이 엄청나는 겁니다. 겁이 나니까 막판에 그냥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감방 갈 것 같으니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그의 의중을 받들여서 586 운동권 핵심 정치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겠죠. 아마 강행하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과거에 위성정당 그런 갈 건도 그렇고 하겠다고 하면 물불 안 가린 사람이니까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매우 높다. 문재인이란 사람에게 상식과 그런 이성을 바라는 것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이어서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러운 과정을 보면 되니까 다시 여러분들 사설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정사 5점법안 통과를 막을 책임이다. 이 박병석 씨는 과거에 아마 중앙일보의 논술위원으로 이렇게 끝을 맺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문희상 씨 욕 엄청나게 먹은 거 아시죠? 막판에 그렇게 욕을 아주 말로 받고 그냥 그렇게 갈 가능성이 박병석 씨가 그런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문희상 씨가 아마 아들 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세상의 추측에 대해서 상당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정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오명을 남기고 나갈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법안 검수완박에 4월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5월 3일 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가 목표라고 한다. 국회에서 172석으로 폭주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 이 172석이 바로 4.15 총선을 통해서 획득한 소위 엄청난 저가 볼 때는 내란제를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각을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시도를 해기 쪼개기로 무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회 해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된다는 국회법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편법을 이미 민주당은 여러 번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필리 쪼개기와 법안 상정은 국회의장이 협조해야 된다. 정권이 자기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무두함을 막는 일이 바로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려 있다. 박병석 씨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의원 육선을 하는 동안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종결라는 투표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작년 8월 달에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언론징벌법 상정을 거부한 전례도 있다. 그 때문에 민주당의 강성 초선 의원들에게 gsc지라는 욕설을 듣기도 했다.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은 5년간 정권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한다는 전 세계 어떤 국회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거나 박병석 의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국익이 국회의 기준이라고 했다. 그 기준에 따라 이 법안을 안 된다고 손을 내야 된다. 잘못하면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5점을 찍는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렇게 5월 9일 날 퇴임하는 대통령이 5월 첫 주까지 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그만큼 불안한 겁니다. 그만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인서님입니다. 참으로 비급하기 짝이 없는 자다. 비급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3구 대선을 통해서 충분히 목도한 바와 같이 2017년 대선 이전부터 좌파 영구직권, 좌파 장기직권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하에 치러진 모든 5대 공직선거를 다 도덕질을 했습니다. 사전선거를 거대하게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정권 하에서 부정선거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까지 모두 5번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자주 잠을 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가슴이 듬벙듬벙합니다. 얼굴이 화끈화끈할 겁니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감정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정경선님 의견입니다. 임기 5년의 끝자락, 퇴임을 앞두고 위원인 금수완박법안을 법률로 국무위에서 가결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부의장 김상혜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미국을 가버리고 문재인은 거부권 행사를 안 낳는다고 본다. 정해진 술술을 따를 것이다. 다만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수로 넘어가고 2월 1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판결은 가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한마디로 개판을 치고 가는 겁니다. 나라를 사유물로 해서 내란을 벌린 자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은 내란을 저지른 겁니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으면 인간은 모든 종류의 공동체에 우예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악함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고 부정선거를 그야말로 발본 세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박수를 치거나 이렇게 아주 열정적인 그런 지지를 보내는 게 아주 드뭅니다. 저는 본래 사람을 그렇게 크게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뭐 우 따라가거나 이런 걸 잘 안 하죠. 과거에 우리 집이 이제 멸치어장을 했기 때문에 멸치가 소위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바닷속에서 한쪽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저는 그런 것을 아주 젊은 날부터 싫어해가지고 매사를 아주 냉정하게 봅니다. 한동훈 씨 앞으로 행보도 봐야겠죠. 그러나 똑똑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시피 배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말을 잘 만들어내는 거죠. 비유를 잘합니다. 비유를. 머리해전이 좀 빠른 사람들은 이 비유를 같은 말을 하더라도 비유를 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참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아요. 정치, 삼류, 경제, 이류 이런 발언은 아주 압권이었죠. 이 아주 압권입니다. 금수완박은 야반도주극이다. 금수완박이 여러분 야반도주극이라는 겁니다. 금수완박은 야반도주극이다. 한동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야반도주극을 왜 하냐. 야반도주를 해야 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범죄를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복한 겁니다. 자인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쏘이다라는 것을 자백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금수완박.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5월 9일 날 퇴임하는 대통령이 6일 전에 여러분들 통과시키고 할 법안이 바로 그걸 자복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당의 금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은 검찰을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민주당의 금수완박 입법 시도는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입니다. 여러분 야반도주를 왜 합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야반도주들이 흔했죠. 빚을 지고 조용히 그냥 시골에서 서울로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곳으로 그냥 도망가는 것이죠. 야반도주를 왜 하죠. 야반도주를 왜 합니까. 야반도주를 할 짓을 했기 때문에 야반도주를 하는 것이죠. 야반도주를 해야 될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 야반도주할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586 운동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수완박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그냥 뒤엎는 대한민국의 행사법 체계와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그 짓은 바로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다. 이렇게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범죄자들이 지금 모여 가지고 범죄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멋진 이야기죠. 야반도주극을 왜 하냐. 죄를 지었으니까. 또 여러분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후보가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다. 국민들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선거 부정이 가장 클 거라고 보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비리도 크겠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의 주범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사람들은 바보 천치도 아니고 가재 개 붕어도 아니고 소새끼 돼지새끼 염소새끼도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범죄가 뭡니까. 선거 범죄인 거죠. 선거 범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처근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의 모모한 수석들은 다 관련되어 있죠. 윗사람의 뜻을 받더러 하지 윗사람의 뜻을 받더러 한 거죠.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켜야 되니까 그 한 것만으로도 문 대통령은 양산사제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범죄자들은 사실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서민 신생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구조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적극적이 심대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국까지 벌려야 되는지 국민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늘 제가 강조해왔듯이 부정선거를 저지를 정도로 선악 개념이 없고 합법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사악한 집단이라면 이렇게 검수완복도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의 종말과 악의 종결과 악의 최후 심판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되면 법상 규정돼 있는 장관의 상설 특검 가동 권한으로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을 무력화할 수 있던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상설 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고 있는 임무 중 하나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마는 음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왕정이 아니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왕정이 아니니까. 그냥 5년직 선출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만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는 불소추 그런 특권이 주어지지만 대통령직을 벗어나고 나면 당연히 재임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하늘을 가리듯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면 죄를 받는 것이죠. 범죄의 혐의로 수사대상 1순위에 오를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검수한 법을 주적하는구나. 기사를 보고 jk.밥윤기림이라는 그런 분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진중근 전 동량대 교수는 새 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한 반대 입장을 밝현드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똑똑하니까 합리적인 거죠. 똑똑하니까 논리적인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상당히 비유적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야반도주국 하지 말라.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빗대 세우는 것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언유나 비유를 잘 사용하죠. 또 진중근 교수도 똑똑하죠. 생각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말대로 국민들이 이미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더 큰 피해가 돌아갈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범죄수사가 일체 중지가 되는 거죠. 이상한 상황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말이 안 된다. 사실상 검찰개혁에 관한 어떤 합리적 이성적인 토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문장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린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분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국을 비교적 좀 예리하게 분석하는 편인 진중근 교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겁이 나는 겁니다. 겁도 보통 겁이 아니고 엄청나게 겁이 나는 겁니다. 왜 겁이 납니까? 그러나 그들은 내란제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내란제.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내란제를 범한 겁니다. 누가 범했습니까? 586운동권 핵심 세력들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작품으로 뭘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모든 5대 공직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내란제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겁니다. 다른 잡다한 여러분들 그런 종류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물론 나쁜 일이고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세발의 피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무슨 잘했다 못했다 이런 대상이 되어서 부정선거는 무조건 뭡니까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란제를 범하는 겁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제를 마련해서 모든 국가들은 최고의 행벌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뭘 했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회의 기능을 그냥 그야말로 왜곡시킨 겁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도는 권능행사를 불과하게 하는 것 이 짓을 한 겁니다. 국회 권력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수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살상파괴 또는 약단행위를 지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용기장 금고에 처하고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간빵이 미어 터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내란제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퇴임 6일 전에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켜 나가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586운동권 정치인 그리고 지금 날뛰고 있는 민주당의 수뇌부는 모두 다 압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짓이 바로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이런 부정선거를 무진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릴 수 없고 덮을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증거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숱한 방해공작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유애국시민들과 전문가들이 4.15 총선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규명하게 뛰어온 그 결과 현재 4.15 총선의 2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풍경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과 좌불안석에 뜨는 소위 부정선거의 주범, 종범, 공동정범 부역자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검수완박법안으로 이미 죄는 자복된 겁니다. 우리는 숨겨야 될 죄가 너무 큽니다라는 부분을 자복한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안이다. 그렇게 여러분 저는 봅니다.